언제나 인민들 속에 계시며 인민을 위한 정치를 표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. 이번에도 인민들은 우리를 믿고 최고인민회의 타의원으로 추대하고 찬송의 한 표를 바쳤습니다. 우리 인민들처럼 충실하고 좋은 인민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. 이런 인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있는 일일까. 나는 우리 인민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다 해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커집니다.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평범한 근로자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국사를 운영하는 그러한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세워주시고 하나의 노선과 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. 하나의 노선과 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.